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두부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러시다면 두부를 드실 때 왜 두부를 드시는지를 생각해 보신 분들은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텐데요 이제는 두부를 드실 때 두부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를 알고 드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먹는 것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요 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인지를 잘 알고 본인에게 필요한 식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챙겨야만 하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나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건달TV를 통해서 식품의 영양성분과 또 정확한 기능을 확인하셔가지고요 각자 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 건강의 달인인 건달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부를 드시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갱년기 증상 완화 기능입니다 두부의 재료인 콩에는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남성이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이 드신다고 해서요 여성분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이 이소플라본은 부인과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자궁암이나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요 갱년기 이전부터 꾸준히 드셔도 도움이 되고요 또 갱년기 이후에도 도움이 되니까 반찬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두부는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근육만 생각하시는데요 단백질은 뇌에도 많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부를 드시게 되면은요 실제로 두부의 신경전달물질로도 작용하는 레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좋은데요 이 레시틴은요 두뇌에서 수분을 제외한 30%를 차지하는 성분이고요 두뇌의 영양을 공급해서요 피로회복, 기억력 증대,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뇌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IQ와 EQ를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레시틴은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서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 주고요 또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도 해서요 침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레시틴은요 콜린과 셀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보호하고 또 신경전달물질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또 중년 이후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레시틴을 처방하게 되면은요 기억력이 약 20에서 50%까지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레시틴은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주름지고 처진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년 이후 분들께 두부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음은요 좀 전에 잠깐 언급해드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두부가 도움이 되는데요 미국 FDA에 의하면요 단백질을 매일 25g 이상 섭취하는 경우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두부에는요 식물성 단백질이 소고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은 함유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러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는요 단백질을 비롯하여서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유화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레시틴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소플라븐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 이러한 의미에서도 중년분들께서는 두부를 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또 두부는요 단백질 함량이 많은 반면에 소화가 잘 되어서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섭취가 가능하고요 또 소화가 잘 되니까 흡수율도 좋아서 섭취한 단백질의 90% 정도가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에 사용되게 됩니다 원래 단백질 식품은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 활용도는 떨어지는데요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일명 가성비가 엄청 좋은 식품이죠 다음은 두부가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두부의 단백질에는요 트리프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리프토판은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이 트리프토판입니다 중년분들 중에서는요 불면증이 많으시죠 특히 갱년기 이후에 불면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두부를 통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두부의 다음 효능은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 형성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성장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요 소화 흡수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요 육류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부에는요 칼슘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유의 절반가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치고는요 많이 들어있는 편이죠 거기에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한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요 뼈로 가야 할 칼슘이 혈관에 가서 많이 쌓여서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과도한 칼슘 섭취를 하시기보다는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는 두부를 드시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요 중년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는요 리룰렌산, 레시틴, 이소플라본,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요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콩에는요 인삼의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사포님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삼의 사포닌과 성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도요 항암 작용도 있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도 있습니다 또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과 다양한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회복은 물론이고요 무기력증을 완화시켜주고 식욕감태, 신진대사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요 두부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두부는 고단백질 식품인데다가 수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포만감도 줄 뿐만 아니라 칼로리는 아주 낮은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필수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는요 금방 허기지기가 쉽고요 또 단백질 보충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군살이 붙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두부 다이어트는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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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